일단 요렇게 하고 물이라서 지뢰야 별론거 같은데 효율이 일단 한번 써봐야지 엄청나게 좋다고 그래 지뢰빼고 짜브로 가자 어? 근데 초반엔 뭘로 버티지? 초반엔 지뢰로 버텼는데? 짜브가 좋긴한데 바로 발동되니까 괜찮아 망했다고 뭘 망해 자꾸 아까부터 계속 망했다는데 무슨 잘만되는구만 무슨 온다잉 신경쓸 필요도 없는데 그냥 죽여 바로 죽여 바로 죽여 시건방진 녀석 위험요소를 제거해 저 녀석 너 어 저 녀석 저 녀석 어떻게하지? 저 녀석도 이걸로 죽여 자 일단 이거 설치해 폭탄도 나왔고 꼬깔콜을 처치하는게 제일 좋죠 파워가 세니까 자 저거는 이걸로 막아줘야돼 왜냐면 쿨타면 이게 길거든 너는 200원이야 잠깐 기다려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빨리 나와 해봐라 뱉어 빨리 뱉어 얘들아 무상급식 돈 주시구요 꼬깔콘 깔코니 너는 요거야 양배추야 너는 호두야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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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이거 너무 비싸 이제 슬슬 물 대비를 해야되거든요 물 불안한데 물 깔코니 깔코니 나왔다 깔코니 넌 이거야 325원 한번에 모아서 한번 가볼까 맨 밑에 나왔네 애매하네 이녀석 어 안에 자꾸 말리는데 설치면 물에 나올것 같은데 325원 요쪽에 하나 깔아야겠어 가운데쯤 요렇게 요렇게 요기요기 325원 생각보다 비싸군 해바라기도 설치해야되는데 하나 설치하고 나왔다 오리녀석들 어 저 밑에 눈에 안맞네 큰일이야 큰일이야 그렇다면 너는 양배추야 삼날 완전 좋네 어 벌써요? 아직 맘에 준비가 안되네 중간에 나타나면 어떡하냐 이거? 어? 어 뭐야 쟤 뭐야 스킨스쿠버 325 스킨스쿠버 뭐야 쟤 안맞네 아 이 녀석 안맞아 어 이거 어떻게 죽이지? 이것도 안맞네 헐 헐 헐 헐 헐 그렇다면 넌 이거야 어 완전 무섭네 저 녀석은 짭으로 죽여야겠네 무서운 녀석 어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 어 급해 안 돼 터지면 안되 세게 지금 주적 딜이란 말이야 근데 시급했어 확 세구만 물 물 물 대비 아 스킨스쿠버 또 온다 넌 이거야 좋아좋아 짜부가 좋네 지뢰보다 지뢰보다 지뢰는 여기 설치가 안되잖아요 어 어 먹어버렸다 어 어 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 녀석 어떡하지 폭탄이야 폭탄 아 아 저 세발짜리가 있어 호두 좀 먹으라 그래 어 어 325원짜리 어 어 325원짜리 하 당장 빡셈여 어 세 발짜리가 별로 안 좋은데 어 자 여기 라인에 그게 없어서는가봐 어어? 어어? 빨리 아 다행이다 아 바로 톱 밑에 집어넣었어 근데 오래 못 버티겠는데? 이렇게 하면 뒤로도 감? 안가네 그렇다면 여기다 세발짜리를 한다면? 어어 안좋아 으어어 뿜씨 뿜스로다 뿜스로다 연꽃에 호드 설치해야되 오케이 깼다 오우 빡살뻔했네 미드에 호드를 깔았어야되 이건 뭐야 좀비 언더워터 아아 물에다 설치하는건가보죠? 물지래 아 그래 이게 없어서는 뭔가 이상하더라고 이런게 있어야지 물지래 그 스킨스쿠버하는 놈 죽일 수 있겠네 어? 오케이 슬롯 슬롯 늘릴 수 있다 오케이 하나 더 늘리고 별로 안좋다고? 아 일단 써볼게 한번도 안써본거는 일단 써보고 판단하는게 제일 좋아 슬롯 삼중창 생각보다 별론데 삼중창 내 생각에 슬로우가 제일 좋은것같애 슬로우랑 막기 그 다음에 폭탄 양배추 막기 그 다음에 이러면은 내 주력들이 슬로우 얼음하고 폭탄이랑 삼중창이네 가자 이렇게 가보자 초반에는 50원짜리랑 175원짜리로 슬로우 무술모라고? 아니야 아까 굉장히 좋았어 얘가 좋은게 느려지기도 하고 심지어 먹는것도 느려지게 해서 참 맘에 드는 녀석이에요 참 맘에 드는 녀석이에요 너 이거 맞을래 너? 이거 한번 맞아볼래? 이게 생각보다 쿨이 좀 길긴 해 빨리 써줘야 돼 물질에 물질에 지금 필요없지 물에만 하는거잖아 거기 가만히 있어 너 거기 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괜찮아지? 너 좀 있어봐 너 이거야 그 다음에 너는 호두야 그 다음에 총 넌 총이야 해바라 새바라기 늦게 먹어 하나씩 먹을때마다 팔이 떨어집니다 좀비의 팔이 떨어지고 있어 좀비의 팔이 떨어지고 있어 엄청 나오네 저 녀석들은 어떻게 하지? 저 녀석들은 어떻게 하지? 다 한 놈은 넌 이거야 너는 호두 맞고 좀 빨리 나온다 이거 깔코니 깔코니한테 이걸 썼어야 되는데 에이 저 녀석 빨리 죽여야 되는데 느려지게 해 저 녀석 빨리 죽여야 되는데 175 빨리 얼마 얼마나 좋아요 슬로우 벌써 도착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어 저 위쪽 날이 좀 위험한데 325원 한번 모을까? 아니야 라인 다 맞춰 일단 이제 물만 신경쓰면 된다 물 물 슬슬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지 일단 해바라기는 완료 아저씨 거의 멈췄어 이 아저씨 화났다 어? 스피어 아.. 감사합니다 죽이시구요 아 동무 돈 못 먹었다 해바라기 굳이 열두개 깔 필요 없다고? 두줄이 그래도 여태까지 두줄 해와서 효율적인 것 같은데 나름 다 얼음이 짱이네 얼음하니까 얼마나 되게 여유있지 않습니까? 얼음이 짱이여 얼음 되게 여유있어 뭐야 이게 물안? 39 불안 불안하다 아 올이 엄청 오네 야 물질에 물질에 하나 깔아 어떻게 되는건지 한번따 모르겠어 물질에 물질에 깔았는데 뭐 효율이 없냐 그냥 여기서 호두로 막아주고 얼음이 사기네 얼음이 사기네 삼란 여기다 한번 더 깔면 여기서 쭉 나가니까 나가는거 없이 쭉 나갈 것 같고 물질에 쓴다잉 잡았다 잡아갔어 오케이 바로 죽여버리네 좋네 물질에 왜 25원이 한번 가는거네 죽여버리는데요 그냥 죽여버리는데요 그냥 죽여버리는데요 그냥 넌 끝에는 얼음이야 물 물맵에선 물질이가 짱이네 물 스킨스쿠버 물이 물질이 아직인가 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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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물기신이네 완벽하네 완벽해 호드가 좀 부족한데 나이스 완벽방어야 물기신이네 얼음 얼음 개센듯 엄청 몰려온다 엄청 몰려와 엄청 몰려였던 한번 뿜스로다를 뿜스로다를 물쪽에다 써주는게 좋은것 같아요 나머지는 호드가 막고있으니까 물기신이네 물기신이 두개 해버려 도저히 돌파를 못해 앗 얼음이야 아까보다 더 여유있어 애들이 거의 앞에 오질 못해 어 뭐야 쟤네 난리 났네 삐용하고 난리 났어 그럼 홀귀신이야 아! 동무 아 진짜 더럽게 많아야 돼 뛰어넘었어? 좋다면 뿜스러우다 좋아요 여기도 포도를 해주시고 물귀신 어리면 하나만 해도 될 것 같다고? 그쵸 하지만 세계를 안지지 여기다 하나 더 막고 싶은데 너무나 여유있네요 어 녀석들 엄청 걸려오는데 폭탄이 폭탄이 폭탄이야 그렇지 여유있으면 세개짜리 낫겠다 그쵸 뭐야 끝났다 딜 엄청나네 슬로우에 3폭탄이 3 총이 완전 짱이네요 지금 크레이지 데이브샵 크레이지 데이브샵 크레이지 데이브샵 뭐야 이게 상점인가봐 상점인가봐 오오 저 얼마있죠 450원 뭐야 기관총있네 기관총하고 해바라기 두개 5천원 대박 이거 뭐에요? 천원짜리 이거 뭐야? 오케이 이건 뭐지? 아홉슬롯 돈 엄청 모아야되잖아 쌍해바라기 완전 좋겠다 돈 엄청 빨리 모이겠어 아 돈 모아야되 돈을 빨리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여러분 떨어지는 동전말고 임의로 돈을 모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야 맵이 좀 멀어졌어 라인이 6개네 클래식 우클랜드 아니고 막아야되 허허 아 이벤트구나 넌 이거야 너는 뿜스러다는 좀 아끼고 오 나올건 안나오고 총은 안나오고 폭탄만 나오니 아 뒤에다 여기다 할걸 아 아까워라 아 와 미스초코가 났다 어 큰일났다 이쪽 라인이 어떡함? 어떡하긴 폭탄이야 넌 또 나왔네 좀 시간 좀 벌다가 터트리자 너 혼자야? 못놈으면 폭탄만 나와 여기 깔아주시고 여기 위에 라인 위에 라인 머리통만 떨어져도 그냥 빠져버리네 극단 녀석들한테 이거 쓸 필요가 있나? 어디로나오니 어어 와 엄청나온다 폭탄이 짱인것을 스킨스쿠버 스킨스쿠버 아 이정도 같이 터져버려 돈 하나 둘 거잇 어 녀석 위험한데 호텔은 왜 안나와 오 스킨스쿠버 엄청나온다 어 스킨스쿠버 안좋아 어 여기도 위험한데 아 한마리밖에 안맞아 모두 모두 어 여기 엄청 위험해 밑에 라인 위에 라인 엄청 위험해요 어 안좋아요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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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어 어 없쩍겠다 없쩍 어 이 녀석들 그만와 홈스로다야 어 위험했네 여기 여기 뭐야 왜그래 어어 어어 안 돼 아오 사라트르야 흐흐흐흐흐흐 크으 큰클나뻔했네 물에 물로 물로 오는데 연꽃이 안나와 큰일났네 연꽃 빨리 나와라 연꽃 연꽃이 나와줘야되는데 연꽃 여기 너무 위험해 아 연꽃을 너무 빨리 깔았나네 초반에 연꽃을 너무 빨리 깔았어 나이스 끝났네 근데 약간 위험할뻔했어 꼬츄 뭐야 이거 폭탄같이 생겼는데 디스트로이 엔티어 오브 좀비 폭탄이야 짤라페노 일렬폭탄이예요? 아 일자로? 뭐야 자동차를 타고 건방 녀석들이 좀비 맞아 이거? 옆집사람들 아니야 이거 진짜 누가 아까 그랬는데 내 농장 막는 그런 느낌이야 잠깐만 여기 물맵이었나? 물맵이었네요 이런데 물맵 맞지? 슬로우가 짱이야 슬로우에 사면발 넣어주시고 일자폭탄도 한번 써봐야겠죠 일자폭탄을 쓰면 이 체리폭탄은 쓰지 말자 아니야 체리폭탄 아씨 애매한데 일단 호두는 임독군 있어야되고 물귀신 물귀신 있어야되고 위험할 때 요걸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가자 근데 왜 물이 요기에만 있는거야 수영장도 아니고 년꽃 나아 넘네 지금 조명대 돈 해봤자 800원에서 850원밖에 안올라가네 저녀석은 어떻게 잡지? 저녀석은 호두로 버텨야겠군 넌 호두야 저녀석은 쏠라면 175짜리 얼음총이 필요한데 천천히 먹어라 폭탄 천천히 먹어 꽃깔콘 나왔어 꽃깔콘 깔콘이 되게 위험한데 일단 이걸 버티고 해바라기 꾸준히 해바라기 없으면 되지도 않아 이녀석 빨리 빨리 없애야되는데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괜찮아요 봐봐요 물에만 안나오면 돼 넌 이거야 맨 밑에 하나만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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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도 안죽었어? 어? 더럽게 안죽네? 어 이거 좀 불안한데 아니야 얼음에 얼음갓이에요 얼음갓 얼음이 얼음이 천천히 다 잡아줄래야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죠 네녀석 그리고 너는 머리끄댕이야 그리고 너는 머리끄댕이야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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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깜빡한다 미드 좀 신경써야돼 미드 일단 일렬로 얼음을 다 깔아주세요 앗 앗 안정감 있게 얘들아 빨리 뱉어내 일렬로 깔고 여기에 세발짜리 깔고 그 다음에 폭탄 한번 써봐야지 여기다가 설치하고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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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꿀탄마다 돌리지 않을거면 호주를 쓰지마라 애들 몰려오나요 호주 C K 자동차 건방지에서 꺼져 불쓰로다 강력하구만뉴 위로일자는 안돼? 가로로만 되는건가? 얼음 하나만 해야되는데 왜 자꾸 두개를 깔지? 여기 좀 위험하다 그쵸 하지만 얼음의 힘으로 가능해 다음은 세발짜리야 여기 좀 세마리 네마리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폭탄 준비되나요? 폭탄도 필요없는데 너는 그러면 양파야 넌 머리끄대기 다음부터 세발짜리만 써 그쵸 아 포도 자꾸 쿨탄마다 돌려야지 뭐하시는거죠? 여기다 설치하면 세발짜리가 위로 하나가 올라가서 손해 아닙니까? 그쵸 여기다 설치하면 안되지 어렵다 어 녀석들이 뚫으려고 그래 어 타왔다 막아 막아 뭐야 어우 강력하구만요 녀석이 그냥 호두 밀어버리네 하긴 자동차인데 호두정도는 물어버리지 또 왔다 저 위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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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자동차는 죽지도 않네 폭탄 폭탄은 아직인가 야 고추폭탄이 좋은데 쿨탐이 너무 길다 와 그날 한방에 밀어버려 큰일났어 여기다 설치도 못하는거야? 어 어떡함 여기다 설치도 못하면 고추폭탄 아 다행이야 터졌다 흐흫 건방진 녀석 어 굉장히 위험하네 고추폭탄 쿨이 길어서 별로 아이고 뭐야 아 죄송합니다 당황했나봐요 흫 진짜 하이 비켜 비켜 어 뭐야 지나갔네 아 아 뭐야 왕 끝이잖아 고추폭탄 빼 차다리 차다리에 체리폭탄이 났다 원하는데 터뜨릴 수 있고 쿨탑 너무 길어 이건 뭐야 좀비스 덫 스텝 온잇 칫 다행인 가시 뭐지? ад 가시 가시 오 아 가시 잘 암 아멘